19세기 후반 제국주의 시대 국제관계는 한 나라, 한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영국과 미국의 후원을 받은 일본은 경쟁자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겼고 그 후 미국, 프랑스의 무기와 러시아의 동의를 얻어 한국을 병합했다. 어느 열강의 도움도 받지 못한 한국은 그렇게 주권을 빼앗겼다. 1910년대 일본의 무단통치는 한국인을 더욱 분노케 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0년대 말에 세계적으로 민족자결주의가 재창되자 독립운동가들은 크게 고무됐다. 먼저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의 해외 독립운동가들이 외교활동과 독립선언에 나섰고 이어서 국내에서도 거족적인 3.1운동이 일어나 우리 민족의 단합된 독립의지를 세계 만방에 천명했다. 3.1운동 후 국내와 연해주, 상해 등의 정부가 수립되었고 이는 곧 통합되어 1919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했다. 또 국내에서는 산업과 교육에 중점을 두는 실력양성운동이 일어났고 민족주의 진영, 사회주의 진영이 통합한 민족유일당운동이 전개됐다. 한편 만주에서는 홍호동 전투, 청산리대첩 등 무장항일투쟁이 활발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던 독립운동은 민중의 항일의식과 대중의 잠재적인 힘을 일깨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1920년대까지 서구열강은 일본을 지원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평화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열린 파리강화회의에서 김규식이 한국대표로 활동했으나 미국을 포함한 서구열강은 그를 외면했다. 이런 상황 속에 한국이 독립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1930년대 들어와 일본이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일으키자 미국, 영국 등 서구 강국들과 일본 간의 밀월관계는 끝을 맺는다. 1940년 일본은 대동화 공영권을 제창하며 동남아시아 침략에 나섰고 이를 제지한 미국과의 갈등이 본격화됐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의 미 함대기지를 기습 공격했고 그 후 미국을 포함한 연합국과 독일, 일본 등 추측국이 전면 전쟁에 들어갔다. 일본의 군국주의가 승승장구하는 상황 속에서도 독립운동은 계속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여 이봉창, 윤봉길 등의 의열투쟁을 벌였다. 1935년에는 중국 내에 여러 이념의 정당 단체들이 뭉쳐 민족혁명당을 결성했다. 만주의 한경도 국경지대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동북항일연군에 소속된 유격대 활동도 있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한 제작, 역사학자들의 한국사 연구 등 민족문화수호운동이 전개됐다. 일본이 중일전쟁에 이어 태평양전쟁까지 일으키자 독립운동가들의 군사활동과 국제외교 활동이 더 활발해졌다. 중국에서는 독립운동 단체들의 통합과 좌우 합작이 이루어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뒷받침했다. 임시정부는 1940년 건국강령을 발표하고 광복군을 조직했다. 미국 하와이에서는 미주한인들이 제미한조연합위원회를 결성하고 모금한 자금으로 임시정부와 외교 활동을 후원했다. 중국 하북지방에서는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독립동맹이 결성되어 중국 공산당과 함께 항일투쟁을 벌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여운형이 1944년 8월 비밀조직으로 건국동맹을 조직했다. 일본에는 폐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미국은 남태평양에서부터 북상하면서 일본을 압박해갔다. 1943년 12월 한국의 독립문제를 다룬 미국, 영국, 중국의 새 정상의 카이로 선언이 발표됐다. 이 선언문에는 한국의 독립이 명시됐다. 하지만 적절한 과정, 즉 여러 연합국들의 신탁통치를 거친다는 단서가 붙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곧이어 열린 테헤란 회담에서 소련 스탈린도 동의했다. 1945년 4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뇌출혈로 갑자기 사망하면서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대통령직을 이어받았다. 트루먼은 루즈벨트와 달리 소련의 참전 없이 일본의 항복을 받고자 했다. 이에 미국은 1945년 8월 이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다. 대일전 참전을 미뤄왔던 소련은 이틀 후인 8월 8일 재빨리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와 한반도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원자폭탄을 하나 더 투하하자 마침내 일본은 8월 11일 항복의사를 통제한다. 이제 미국이 타급해졌다. 소련군이 8월 9일 이미 한국 내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소련군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미국은 소련과 함께 한반도를 분할 점령할 군사 분개선을 보았다. 미국은 38도선을 한반도 분할 점령선으로 제안했고 소련은 그를 받아들였다.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해방의 그날이 왔다. 사람들은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하지만 해방의 기쁨 위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소련은 미군이 남한에 진주하기도 전에 38선 지역을 봉쇄하고 주민의 통행을 제안했다. 38선은 마치 국경선처럼 변했다. 또 미국과 소련의 협조 관계에도 큰 균열이 생겼다. 1945년 9월 영국 런던 외상회의에서 소련은 일본에 대한 통치 참여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이를 거절했다. 이후 스탈린은 동아시아의 공산화 정책을 본격화했다. 우선 스탈린은 북한에 별도의 정권을 수립하라는 비밀 훈령을 내렸다. 또 중국 공산당에게 국공 내전을 다시 시작하라고 지령했다. 이 방침에 따라 소련은 9월 김일성을 입북시키고 10월 평양에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조직했다. 이어 1946년 2월에는 국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선임되었다. 위원장에는 김일성이 선임됐다. 이는 북한에서 법령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중앙행정주권기관, 즉 사실상의 단독정부였다. 그 첫 사업은 북한의 재산권 제도와 사회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꾼 토지개혁이었다. 지주의 토지를 무상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 분배했으나 실은 경작권의 분배에 불과했다. 또 소련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숙청했고 북한 중요 산업시설의 90%를 국유화했다. 이처럼 북한이 공산화의 방향으로 빠르게 개조된 것과 달리 남한은 아직 방향을 잡지 못했다. 미군의 남한 진주도 늦었고 이승만과 김구 등 주요 정치 지도자들의 귀국도 늦었다. 무엇보다 미군정은 남한에 새로운 통치질서를 수립하기보다는 한국 문제에 관한 연합국 측의 결정을 기다리며 현상을 유지하는 정책을 주했다. 이처럼 남북 간의 엇갈린 정세 전개로 인해 해방 후 몇 개월 만에 한반도는 짙은 안개로 뒤덮였다.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우리에겐 또 한 번의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